아들 거.. 아들 거 뭐예요? 오랜만에 가니까 늘어났더라고요, 사진들이 너무 많이 먹었죠 자르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우리 손자 왔어 우리 손자 왔어 네, 할머니는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머리하고 계셨구나 응, 할머니 이제 파마할 때가 돼가지고 바보하고 나대하고 바쁘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요, 엄마도 지원이 잘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 덜 하시고 말하는 분위기가 형이 아들 왔어요 그러네 제가 저만의 친구 같아요